안녕하세요. 심화반 강의를 맡은 정구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이 정구청이고요.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니네 형은 시청이냐?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름은 불려지기 위한 건데 제 이름이 처음에 되게 싫었는데 지금은 제 이름이 좋아요. 제 이름은 딴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데 저는 그 사람의 기억을 잘 못하는 이런 거죠. 제 이름을 잊어버리시면 어? 심화반 강사 이름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시면 소방질사 그만두셔야 돼요. 그러면 암기에 정말 소질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저하고 16주 동안에 심화반 과정 쭉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소방질사의 접근성을 좀 빨리 둘 거냐 이것들을 좀 보고 또 각계 각계 각계의 어떤 이론에 대한 것들을 좀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부를 어디부터 해야 되느냐부터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제 책의 구성이 보면 첫 번째 뭐 개요 이렇게 나옵니다. 개요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대체적으로 메카니즘이라고 나와요. 세 번째는 어떤 원리 영향 요소가 있으면 영향 요소 네 번째는 어떤 문제점 다섯 번째 대체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실 거는 이 개요의 부분은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개요는 그냥 읽어만 보시고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정도만 판단을 하시고요. 주로 보셔야 될 게 이 메카니즘이에요. 이 메카니즘은 교재에서는 메카니즘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요. 또는 원리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어떤 시스템이면 작동원리 그 다음에 감지기면 감지원리 소화약재면 소화원리 이런 것들의 원리를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 원리라는 것들이 꽤 뚫어지면 그 다음은 얘는 이런 데다가는 쓸 수 있어. 얘는 여기다는 못 써. 감지기는 이런 데다 쓰면 얘는 감지기가 적응성이 없어. 이런 감지기는 여기다 쓰면 적응성이 생겨. 그러면 사용해야 되는 장소라는 대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데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물 소화약재라는 게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그냥 우리 물은 냉각 소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을 갖다가 가지고 그러면 냉각 소화를 기대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물을 갖다 뿌렸는데 이게 냉각이 되는 게 아니고 터져버리는지 수증기 폭파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분모를 갖다가 물분모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아야 될 장소에 대해 쓰세요. 그러면 물 뿌리면 난리 나는 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원리들을 갖다가 좀 파악하시면 그러면 암기는 이제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법에 있는 내용대로 유사성 있게 암기를 해야 되는데 관점은 생긴단 말이에요. 관점. 관점이 생기면 예를 들어 감지기라는 게 열감지기는 열을 감지해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소 쪽에서 풀럼이라는 게 생기는데 풀럼이라는 놈은 뜨거워서 올라간다는 건 다 알고 있죠. 천장면으로 뜨거워서 올라가는데 그럼 화점에서부터 멀어지면 우리 화재 패턴의 원리라는 것도 배웠단 말이죠. 옛날에 그럼 화점에서 사람이 자꾸 자꾸 멀어지면 뜨거움이 덜해지는 거죠. 우리 모닥불 질때 그러잖아요. 모닥불 질때 불 가까이 있으면 뜨겁고 모닥불에서 좀 떨어져 있으면 따뜻하고 한 10m 이상 떨어지면 모닥불 펴있는 게 뜨거움이 전혀 없는 거죠. 따뜻함이. 그러면 이제 거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열의 복사가 줄어든다라는 관점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화재로부터의 원리를 알면 열감지기는 화점에서 멀리 있으면 작동을 안 하겠네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이 나는 거실에서 복도를 타고 쭉 가는데 복도의 연기가 막 지나가요. 그러면 일정 부분을 넘어가면 화재실에서 나온 연기의 온도는 낮아질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복도 같은 경우는 몇몇의 이상 떨어지면 열감지기 쓰지 마. 연기감지기를 써. 이런 관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먼저 꿰뚫어보면 그러면 나머지들의 해결이 좀 쉬워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얘네들 매우 중요해요. 이게 극복이 안 되면 일단 나머지는 다 쌩대로 암기를 해야 되고 얘가 극복이 되면 먼저 극복이 되면 그러면 나머지들의 이해들이 빨라져가고 암기가 굉장히 편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분명히. 원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관계식이라고도 얘기하죠. 관계식이 메커니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배우시면서 심화반뿐만 아니라 정규반때 배웠던 거 그 다음에 평가반에서 쭉 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배우시고 거기에 관계식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 다 어느 한쪽에다가 몰아가지고 관계식을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관계식은 그냥 무조건 암기.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이 이놈을 갖다가 전부 다 어떤 문제를 대별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림에 대한 거.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림에. 우리 그림 하나 놓고 우리 이게 제일 많이 본 그림일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ADD, RDD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ADD하고 RDD의 관계는 이 그림이 ADD와 RDD를 갖다가 다 대별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화재의 크기가 커지니까 떨어지는 물이 바닥에 가염물 표면에 도달하는 양은 점점 작아질 거고 그러면 불을 끌 때 필요한 진압을 위해 필요한 물의 양은 점점 많아질 거고 이해되요. 이런 관계를 갖다가 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먼저 암기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ADD라는 개념이 뭔지, RDD라는 개념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막 암기하지 않아도 쓸 수 있다라는 관점이 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문제를 놓고 이런 구성을 가지고 그냥 풀어내놓으면 안에 내용이 어떻든 간에 얘가 완전히 괴변이구나라는 느낌만 아니면 최소 4점은 나와요. 형식만 맞춰놓으면.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관계식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조금조금 정확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점수는 5점, 6점. 이해되시죠? 그렇죠? 우린 6점이 목표예요, 6점. 6점이 합격점입니다. 근데 잘 아는 것들은 한 7점, 8점 받아주면 좋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앞으로 보시는 거에 메커니즘이라고 나오는 놈들 그 다음에 원리라고 나오는 놈들 그 다음에 그림, 관계식 이런 것들은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얘를 제일 먼저 극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예요. 최우선 과제. 그래서 안기노트를 만드실 때 얘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영향요소를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영향요소가 대체적으로는 관계식이나 원리에서 따가서 영향요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관계식을 안기하시면 관계식에서 나타내고 있는 요소들이 영향요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달시바이스바흐를 얘기하면 우리는 이거 다 안기하고 있는 공식이죠. 그래서 얘 F는 64R2, R2는 뮤분의 로브위디 뭐 이런 관계예요. 그렇죠? 이런 관계인데 그러면 마차 손실을 수두로서 나타내고 있는 이 달시바이스바흐는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결국 관 마차 개수가 클수록 관경이 길수록 유속이 빠를수록 관경이래. 관의 길이가 길수록 관경이 작을수록 마차 손실은 커지더라. 이게 영향요소죠. 결국 관계식을 알고 있으면 얘를 뽑아내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다만 관계식이 없는데 영향요소를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뽑아낼 수가 없으니까 교재에 나오는 그 영향요소는 이제 앞머리를 따서 암기를 하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메커니즘에서 얘를 뽑아낼 수 없다면 그러면 그 관계식 영향요소는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앞머리를 따서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영향요소 교재에 어떤 영향요소가 나온다면 걔네들은 필수적으로 다 갖고 가야 되는 요소입니다. 이것도 얘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래서 뭐 이런 것 때문에 왜 뭐가 문제인데 라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문제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뭔데 뭐 주로 이제 이런 관계로 답안은 구성이 되고요. 일반적인 답안 구성은 이러니까 이 로직을 갖다가 다 머릿속에 다 그냥 각인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접근 방법이 얘는 왜 생긴 거지 그게 이제 원인이기도 하죠. 원리이기도 하고 원인이기도 하고 이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왜 생긴 거지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생긴 거지 그러면 걔는 뭐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문제는 뭐고 대책은 뭐지 이런 로직을 갖고 있으면 얘네들을 갖다 일단 큰 그림으로 만들어 놓고 안에 내용들은 조금 빈약하더라도 채워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아예 그냥 세팅을 해놓으시고요. 다만 이제 모든 게 문제점 대책으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문제점 대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스템이 있고 B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럼 A하고 B는 서로 뭐가 다르고 뭐는 누가 더 좋고 뭐는 누가 더 나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메커니즘 영향요소 또는 이런 관계는 이럴 수 있어요. 1. A라고 부르는 거의 개념 두 번째 얘가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지 세 번째 그래서 얘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는 단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로 나올 수가 있어요. 답의 구성이 그래서 우리가 대책이라고 부르는 게 장단점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단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에 내용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이 안에 내용부터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얘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구나부터 한번 먼저 쓱 보시고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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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를 잡아서 얘를 갖다 끌고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먼저 좀 느끼셔야 돼. 그렇게 해갖고 안에 내용은 내가 암기한 내용대로 채워 넣는다.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번 들으셨을 겁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메커니즘 원리, 관계식, 그림, 원인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로부터 모든 것들이 다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명확해지면 개요나 개념은 예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거고요. 얘가 명확해지시면 영양 요소는 웬만하면 얘에 의해서 유추가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은 일단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되는 답안의 3분의 2 정도는 끌고 나가서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갖고 우리 이 2번항, 3번항에 대한 것들을 먼저 잡아간다라고 판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소방기술사 답안지를 작성하는 거를 좀 말씀드릴 건데 우리 소방기술사 답안지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세 자리는 앞에 있는 세 자리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키워드 자리 그래서 제일 앞번은 제일 큰 키워드 두 번째는 두 번째 키워드 세 번째는 세 번째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예 로직으로 갖고 계세요. 제일 첫 번째 자리에는 1 1 두 번째 자리에는 1 세 번째 자리에는 양가로 네 번째 자리에는 동그라미 1 나는 이렇게 구성해야지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소방기술사는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1교시에 13문제를 주고요. 이 중에서 10문제를 갖다가 내가 선택해서 푸는 겁니다. 2교시에 6문제 중에 4문제 3교시 6문제 중에 4문제 4교시 6문제 중에 4문제 선택해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기술사는 내가 모르는 문제 3개는 버릴 수 있어요. 2문제 2문제 2문제는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문제 조금이라도 더 아는 문제를 선택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때 시험을 보실 때 이 10문제를 선택하시는데 그러면 순서대로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즉 제일 잘 쓸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문제가 내가 제일 잘 쓸 수 있는 게 문제 5번이에요. 보니까 그때 얘는 연소 범위를 정의하고 얘의 영향요소 그 다음에 측정 시의 영향요소를 설명하시오.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측정에 대한 영향요소를 설명하시오. 그러면 내가 답을 쓸 거예요. 그럼 문제지에다가 여기 번호 이렇게 써 있는데 무시하세요. 그냥 여기 위에다가 문제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는 요 옆에다가 옆에다가 문제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반드시 5번 문제 먼저 쓸 거야. 이거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채점자가 아 문제 5번에 대해서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5번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쓰는데 이 줄줄줄 써있는 문제 다 안 쓰셔도 돼요.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문제 5번은 연소 범위 어쩌고 저쩌고야 이렇게 그냥 하셔도 돼요. 그래갖고 답을 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묻고 있는 얘 얘 얘가 키워드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채점을 할 때 어 정의 썼구나. 연소 영향요소 썼구나. 연소 범위 측정의 영향요소 썼구나. 일단은 다 썼네. 내가 물어본 거 다 썼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채점할 때 어? 정의? 썼네? 영향요소 썼네? 측정 영향요소 없네? 그게 이미 이제 마음속의 간점. 내가 물어본 게 없으니까. 저는 맨날 답 여기 있었어요. 답 지금부터 답 쓰려고 안 쓰셔도 돼요. 저는 이거 한 줄 더 잡아먹으려고 한 줄 더 잡아먹으려고 답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일 물어본 게 정이죠. 그래서 정의 이렇게 썼습니다. 연소 범위를 정의를 할 거예요. 우리 연소 범위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연소 범위니까 연소 하한계와 연소 상한계 사이의 공간으로서 가연성 가스의 농도 범위더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나중에 나중에 얘를 갖다 계속 돌려보면 그러면 본인 스스로의 뭐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연소 범위를 정의하는데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공간으로서 이 공간에 가스 농도가 있어야만 화염이 전파되더라. 라는 얘기를 쓰고 싶어 내가. 근데 그게 키워드 아니죠. 이해되세요? 요 키워드에 대한 다반이죠. 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그 다반은 키워드 자리에 들어오면 안됩니다. 여기서부터 쓰시는 게 아니고 그 다반을 쓰시는 거는 반드시 동그라미 1번 맨 마지막 키워드가 아닌 걸로 해갖고 연소 범위라는 것은 뭐 LFL과 UFL 사이에 가연성 가스의 농도 범위 뭐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범위 내에 있어야만 에서만 화염의 전파도 일어나고 화염의 확산도 일어나더라. 연소가 지속되더라. 연쇄반응이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내가 쓸 게 영향 요소입니다. 영향 요소를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이 영향 요소에는 일반적으로 안개하실 때 산불란 PT 뭐 이렇게 안개하실 겁니다. 그러면 산소 농도에 대해서 얘의 영향은 달라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산소 농도라는 것은 얘가 높으면 어떻고 낮으면 어떻고 설명은 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러면 산소 농도라는 키워드는 영향 요소의 중간 키워드가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1 산소 농도 이렇게 키워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설명을 하시려면 설명은 반드시 쪽으로 그래서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연소 범위는 넓어지더라.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답안지에는 이렇게 화살표로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증가한다는 건지 높다는 건지 높아질 거라는 건지 점차 증가한다는 건지 문맥이 안 맞아질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그냥 화살표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고 그래서 한글로 산소 농도 증가 시 연소 범위 증가 이런 관계로 두 번째 불활성 가스 농도라는 게 있단 말이죠. 불활성 가스 농도 그래서 불활성 가스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고 낮아지면 어떻게 돼? 이런 관계예요. 지금 여기서는 키워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 썼어요. 세 번째 3 측정 영향 요소 요소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 측정 영향 요소는 나중에 배우겠는데 측정 용기의 직경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럼 키워드들을 중간 키워드로서 이 중간 키워드 자리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얘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할 거면 반드시 키워드 자리를 벗어나서 여기다 설명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럼 채점자는 채점을 하실 때 어? 문제 5번 쓰셨네. 답안지에다 직접 이렇게 체크하지 않아요. 답안지에 직접 체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체크를 하진 않고 어? 문제 5번 썼구나. 정의 썼네? 영향 요소 썼네? 어? 측정 영향 요소 썼네? 그럼 내가 물어본 건 다 썼네 일단. 이해되시죠? 근데 정의 썼네? 영향 요소 썼네? 어? 이거 안 썼네? 어? 이미 4점. 이거 이해되세요? 안에 내용과 관계없어요. 이미. 자, 그럼 요건을 다 갖췄어. 그러면 산소 농도, 불화성 가스 농도 내가 채점자가 5번 정도만 갖고 있는데 영향 요소 5개예요. 5개인데? 어? 뭐야? 2개만 썼네? 이해되시죠? 그럼 점수까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성되는 요건이 다 만져져서 해졌으면 아,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안에 내용들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 나가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속된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키워드 정확히 잡으면 기본 점수 나와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키워드를 잡는 게 50% 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50%가 완성이 되면 나머지 내용은 반복해서 그냥 여기다가 정확도만 높여주면 합격하는 시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은 쉽지 뭐. 그래서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1, 정의 정의를 물어봤는데 내가 여기다가 내 안기노트에는 여기 정의라고 안 써있고 개념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안기노트를 막 딸딸딸 외우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정의를 쓰시라는데 1개념 읽혀서 떠버렸단 말이에요. 채점자가 봤을 땐 정의 내린 게 없어. 물어본 거에 대답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관계에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어? 정의 안 썼네. 그럼 점수가 까질 수도 있다. 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 어? 얘는 정의 물어보고 있구나. 영역 요소 물어보고 있구나. 측정 영역 요소 물어보고 있구나. 이렇게 반드시 시험지에다 체크하시고 걔네들이 키워드로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진행을 좀 해주셔야 돼. 자, 1개념 정의 정의 1. LFL과 UFL 사이의 공간으로서 가연성 가스의 농도의 범위를 정의하겠다. 2. 영역 요소 1. 산소 농도 1. 산소 농도가 클수록 증가가 높을수록 연소 범위는 넓어지더라. 2. 불화성 가스 농도 3. 그래서 측정의 영역 요소 1. 측정 용기의 측경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측정 용기가 관경이 작을수록 냉각에 의해서 연소 범위는 넓어지더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채점을 하려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물어본 거 어디서 숨어있는지 안 보여. 이해되시죠? 이게 가장 최악의 구성이에요. 답안지의 최악의 구성 그럼 우린 뭐 한 거예요? 네 물어본 거 잘 보기라고 뒤로 빼주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뒤로 빼주는 이런 형식의 답안을 구성을 해줘야 우리 소방기술사 몇 명 시험 봐요? 천 명 정도 시험 봅니다. 그러면 안에 내용이 잘 됐든 못 됐든 어떤 사람은 문제 5번을 갖다 천 명 거를 채점할 수도 있어요. 다 이걸 선택했다면 이해되시죠? 대체적으로 연소 범위 이렇게 내면 거의 모든 사람은 다 이걸 선택해요. 그럼 천 명 거를 채점해야 돼. 그럼 천 명 거를 채점하는데 이렇게 써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써 있는 사람하고 안에 내용이 똑같아요. 글자 수도 똑같고 그럼 누굴 점수 줄 거예요? 이런 관계가 돼요. 이게 채점하다 보면 나중에 눈 아파요. 나중에 짜증나. 이렇게 돼 있으면 물론 이제 채점 위원으로서 이제 자기 역할을 충실해야 되는데 사람이니까 짜증스러워지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지 마시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